제 이름은 사이드 파드 알립 백작입니다. 한국에서 뭐 재미난 촬영을 한다고 해서 아랍에서 한국으로 해외 로케로 촬영을 위해서 넘어왔습니다. 살라마리콤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원래 연어의 귀소본능이 있듯이 처음이었었던 자기 뿌리에 대한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자기가 둥지를 틀고 싶어했던 그것이 바로 이 한국이 아닐까 아마 표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게 일단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겠죠. 아마 설거지에서 해방될 겁니다. 상황에 대한 예측을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쉽게 그 부분을 얘기하자면 뻔한 내용이나 아니면 뻔한 장면이 그렇게 다가가져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. 모든 관계들이 참 굉장히 구조적으로 재미있게 서로 엮여 있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아마 좀 또 새로운 부분에서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. 7월 19일 첫 방송이 된답니다. 저도 볼 겁니다. 같이 봐요.